인터넷은 쉬워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것도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항상 쪽으로만 보지 말고 잘 살펴봐 빛의 움직임에 몸을 맡겨봐 그러다 보면 내가 그릴 그림이 뭔지 보일거야 그리고 기억해 정해진 규치는 없다는 것 너무 많은 삶을 색깔이 넘쳐나서는 안돼 섬세함을 잃지 만 것 수많은 색 빛과 항상 탕 즐겨보는 거야 차한 느낌 따뜻한 느낌 다른 사람들의 재능과 비전에 인스타그램은 정말 훌륭한 네트워크 야 영감을 얻은 것도 중요해 좋아하는 걸 찾아보고 너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지 각기 사진에 대한 큰 설명은 필요 없어 물론 그건 각자의 의미 보여지만 그 이미지 자체 모든 게 전달되는 거니까 한국의자 영감 tracks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